하워레프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우리 랄동생은 언제 쉬는 거야? 내 핸드폰. 여기 있어요. 김혜몽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극한지버크 대제의 매니저. 레전드 방송이었으니까 이 설명이 보고 읽었죠. 2023년 개봉한 스릴러 영화 그 자체였는데. 지금 시킬까요? 응. 집에다 시켜줘. 더울 것 같아. 예? 에이. 아 이거 뭐야? 이 우체국 우차. 자. 30분 걸리니까. 여유로운 거로 시켜요. 매운 거로 시켜요. 매운 거요. 우탱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토닥쿤씨 와이리 취하셨소 매운거야 안 매운거야? 안돼! 매운 매운거야? 특 그냥 특시키지마 나 돼지 아니야 보통 보통 매운 옷 시킬게요 아니 특시켜 그냥 특 아니 우측 등촌 순댓국에서 포장해 가면 안돼? 안돼요 포장해 가자 가는 길에 있을텐데 치켜놓고 집에 가시죠 등촌 순댓국이 맛있는데 등촌이요?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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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능촌이 맞아요? 왜 안나오지? 능촌이 병천? 병천 아니에요? 동촌 동춘 동춘이에요? 동춘 동춘순댓고 가까운데 화장 좀 해주라 동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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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동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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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사장님 지금 바로 갈 건데 그 특 얼큰 순댓국 있잖아요 예 고 하나만 포장해 주세요 바로 갈 거예요 지금 아니 우리 그 포장에는 특이 없어 일반밖에 없어요 아 그럼 일반 얼큰서 먹을게 네 얼큰이 일반 얼큰이 하나 포장해 드릴까요 아니요 포장해 주지 마세요 지금 가서 바로 먹을게요 아 예 오시면 금방 되니까 가서 주문할게요 예 지금 해달라 그래 가서 주문할게요 음 아니 언제 나가는데 이거 으 으 으 으 으 으 동춘 사골순댓고 동춘전 카카오매비에 연결합니다. 우체국 차가 열가 꽤 났네. 싸서 카카오비에 연결합니다. 적당하고 타입을 마시는데 호세 문을 맞이니깐 타입을 낼 수 있습니다. 금방 찾으신 위자료 몇 킬로 넘었어? 24킬로요. 2.4킬로. 뭔 소리야. 2.4킬로. 내가 순댓국 먹고 택시 타고 집에 들어갈 테니까 먼저 들어가. 아니. 아니에요. 먹고 먹고 자. 먼저 들어가. 퇴근해. 나는 집에 안 간 거야. 퇴근 못해요. 퇴근 아직 멀었어요. 족발 좀 치워달라는 그런 채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몽아머니 차. 파워레프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너 대우로얄 뉴로얄 해봐. 대우로얄 뉴로얄. 나 안 취했어.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내가 잘 그린 기린 그림이고. 전화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? 네가 그린 기린 그림은 잘못 그린 그림이다. 기린 그림 잘 그리셨어요. 나 안 취했어. 누구한테 전화하시는 거예요? 지금? BJ 모한슬. 인천산의 BJ. 여자 BJ. 뭐 하시게요? 전화해서. 순댓국 먹자. 당장 끊으세요. 오. 오케이. 호트유프팅팅 볼림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술은 말이야. 정신력으로 버티는 거야. 난 술. 안 취해 물결표 2시간 전 코왕왈. 아니 안 봤는데 왜 계속 하는 거예요? 이번엔 누구예요? 굳이 무한슬. 인천산은 굳이. 아니 그거 안 봤는데 왜 계속 하는 거예요? 어. 여기 안 보는 거야? 네? 아 이거 안 보는 거예요. 아이고 형님 별풍선 19개 감사합니다. 귀엽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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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세요. 지고 af실 마사지. 귀엽대요. 나 안 지웠어. 내리지 마세요. 아직. 천천히. 나 일도 취하지 않았어. 데오로얄 뉴로얄. 21위지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오빠 쌓였어? 난 취했어 진짜로. 날표 먼저 들어가 형이. 아니 아니. 방 좀 할게. 아니 아니. 난 순댓고구멍 먹고 들어가니까. 지금 들어가나 나중에 들어가랑 똑같습니다. 아니 나 진짜 안 취했다니까. 나 괜찮아. 나 택시 타고 들어갈 수 있어 진짜로. 저도 안 취했어. 아 진짜야. 레이프 형 먼저 집에 들어가. 어? 네. 괜찮아 형. 내 옷이지? 네. 옷만 갖다 줘 먼저 가. 바람 막 입어야 돼. 어 바람 막 입어야 돼. 지금 추워. 응. 훔진 씨. 잠시. shelfof이. 안 취하죠. 여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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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안 치였다니까 네? 안 치였다 저 밥 먹으려고 문지 집에 들어가 저 밥 먹으려고 지랄하네 사람이 너무 많네요 아니 사람이 엄청 많네요 이거 들고 들어갔는데 어이구야 안녕하세요 저기 야외 테레스에서 먹을까요?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안녕하세요 안쪽으로 앉으셨어요 형이 일로 앉아야 돼 일로 앉아야 돼 잠시만 네? 예? 잠시만 해주세요 네 더 필요하세요 아니 아니 앞점식 앞점식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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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셔요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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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는 총에 주는데 속은? 난 끝 대단한 나 얼큰 얼큰 속 얼큰 씨? 구석하라고? 일반 소재 Также 있어? 너 먼저 들어가 여기 안 모으시면 안 모으세요 집 안 부르시려고요? 웨이버 갈리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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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re 瀕 unserem 한 번만 드릴게요 동춘순댓국이라고 제가 공개해서 좋아하는 순댓국집에 왔습니다 여기 맞아요? 동춘순댓국 인천 서구청이 하나 있고 여기 또 하나 있어요 여기 본점이죠? 여기 본점이야 많이 안 취했어요 주차 안 취 대우루야, 뉴루야 동춘순댓국 잠시만요 네 앞쪽 앞치마 있어요? 무게 필요하세요? 하나만 주셔도 돼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계란 특이고요 동춘순댁국입니다 새우 저 생일 아 좋다 괜찮지 않냐? 네 맛있네 응 여기 맛있어 소주 한잔 할까? 응 순댁국으로 해 순댁국으로 라이프야 나 진짜 안 취했다니까 예?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 리얼 찐으로 안 취했다고 먼저 들어갈 상관 전혀 상관없다고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차피 먼저 들어갈 것 같아요 이 방송이 끝나야 저기 동기 중이기 때문에 소주 조금만 줄래? 이야 이야 아 좋다 아 응 이모 소주 한잔 주세요 소주 한잔 원 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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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로나라 식구 걸어야 된다 나 안 취했어 아니 드시지 마시고요 식구 걸어봐 어? 나 이제 진짜 야무지게 드십니다 형님 아 난 안 취했어 걸까요? 응 걸어 걸었어요 한 잔 할게요 한 컷 첫 잔만큼은 여러분들 한 잔만 주십시오 마이크 여기 여기 해놨어 자 좀 난 취했어 일도 저녁 한 잔 주세요 한 잔 주십시오 한 잔 주십시오 나 오백 개 터질때까지 안먹어 진짜야 첫 잔만큼은 한 잔 정도 줄 수 있잖아요 아니야 뭐라고? 천 개 먹고 죽어봐 오탱개 천 개야? 네 오탱개 천 개 샀어? 오탱개 오탱개 천 개? 100%? 네 천 개 진짜 샀어? 네 천 개 먹고 죽어보래요 절대 죽지 않아 술이 날 이길 수 없어 만 간다 진짜 천 개 터져 나 열 개로 보이는데? 네 천 너 구라 까지 마 나 진짜 나 구라 까면 나 진짜 화난다 야 오탱아 너 남자구나 너 내가 취한 거 같냐 데오리알 뉴리알 가자 절대 취하지 않아 아 나는 취해 진짜야 날피야 넬? 야 이거 먹고 먼저 들어가 형 여기서 월미도 갈 거야 월미도 가서 펀치기계 치고 야킹할거야 어 오케이 나 어디까지 가나 봐 안 취해 일도 안 취해 난 언제나 윤탱아 사랑한다 아 나 절대 안 취해 랄프 오늘 고생했으니까 먼저 보내자 여기 처음 먹어보지 않니 너 네 괜찮아 동춘수 대구 네 매체줄가 매체줄 모텔 가라고? 네 집에 가셔야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우 아우 존나 뜨겁다아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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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열이 안 식지? ㅈㄴ 뜨겁네 아 개같이 안 식네요 아 아 아 으isure 아 으으으으 막 가자 술은 안 취했는데 내가 술은 안 취했는데 아, 존나 뜨겁네 뜨거워 아, 개같이 뜨겁네 아, 이거 언제 식냐, 이거 아, 정말 너무 뜨겁네 네? 네? 아, 좋다 아, 근데 여기 진짜 오전인데 그 순간 아침에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엄청 많이 오셨어요 인천에 그 동춘 순댓국이라고 합니다 동춘 순댓국 저거 낡떡 문 여쭤보러 rich 하닐뛰 치즈 안.' 집 안어ff 아대 하 우와 고춧가루 고춧가루 안 취했어 고춧가루 안 취했어 특이 너무 많다 이거 양이 상당하네 맛 괜찮지 않냐 안녕하세요 진천이 맛있어 여기 맛있어 여기 본점이야? 여기 본점 공준점이거든 진짜 미쳤다 이 시간부터 회전율이 지린다 인천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순대국집일걸 고춧가루 아 근데 이 시발 한잔만 줘라 이 시발새끼들아 응? 이 시발 한잔만 줘 배낮 으응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어? 몇 개 터져서? 500개 500개? 누구야? 파워 어디에 계세요? 형님 우리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비도 오고 너무 좋네 동춘순댓국에다가 아유 안취해요 진짜로 아유 얼큰하다 그럼 술은 정신력이야 아니 은근히 잘 먹네 너 오늘 네? 은근히 잘 먹어 아까 라면도 먹었는데 그럼요 라면도 또 완풍 때렸으면 돼 그러니까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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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와 우와 술이 왜 정신력인지 내가 보여준다 센 척 하는게 아니라 절대로 술은 정신을 이길 수 없어 언제나 에브리데이 에브리나잇 솔직히 내가 몇 번 먹었을까 오늘? 솔직히 내가 몇 번 먹었을까 이거 다 먹으면 한 두 병 반? 에이 뭐야 아니지 아까 조개집에서 세 병하고 한 잔 먹었잖아요 4병이야 4병 먹었어 마지막 병 다 안 먹었어요 서비스 그니까 서비스 술을 먹었어 취해서 취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총 4병을 시켰는데 3병을 다 먹고요 그래 한 병이 한 잔밖에 안 먹었어요 개소리 하지마 네 4병이었고 그중에 이 정도 먹었어 4병 중에 근데 내가 데우루알뉴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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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할게요 그냥 궁금해 했어 내가 얼마나 죽었는지 그냥 궁금해했어 나는 절대 취한 적 없어 취하지 않아 다 먹었어? 국물 많이 남겼네 10권쯤 와요 더 많이 먹었어 인정 인정 받고 개추드릴게요 네 500개 누가? 비타 2구 오토바이 입문인데 파니갈레 버전 2 타고 싶대요 파니갈레 V4, V2? 네 나쁘지 않아 그러다 너 죽어 너무 입문부터 센 걸 타면 안 돼 예 와... 이게 해장수지지 응 이건 해장수지야 이쁘지 음 한 잔 합시다! 저녁에 방송해야지 어디 누구 X밥으로 보나 아 절대 취하지 않아 주유 귀엽더라 한 병 더 난 끄떡없어 진짜야 진짜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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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취해. 절대로. 태어나 진짜 취한 자 없어. 악장이야. 날씨가 계산해라. 어? 500개? 읽어봐. 안 취했어. 3명 더, 100개예요. 그만해. 안 취했어. 그만해. 마 취했으면 집에 들어가라. 누굴 족밥으로 보냐. 누굴 족밥으로 보냐 이 말이다. 족밥 맞다. 나 오늘 저녁에 방송해야 된다. 방송 안 하잖아. 나 오늘 월요일이었잖아. 3병 더 먹는다. 알고 있나? 못 먹을 거 같지. 난 먹는다. 오늘 성지합창단 없었잖아. 난 3병 더 먹는다. 한 잔 먹자, 한 잔. 조까라. 대구로얄, 뉴로얄. 대구로얄, 뉴로얄. 절대 취하지 않는다, 랄프야. 나 제정신이다. 막잔합시다. 난 취하지 않는다. 절대. 싹 오장 찌개. 지민이, 계속. Aug. 맥주. 박차 할까 얘? 박차 합시다 미안합니다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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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빨리 드세요. 19금 꺼버리게. 19금 끄게요. 시청자가 오래된다 기회란 말이에요. 지금 꺼. 왜 이렇게 먹어요? 아깝잖아요. 묶었어요? 예에에에에에. ㅋㅋㅋㅋㅋㅋㅋㅋ 야 형이 취한 거 같냐? 나 절주 안 취했다. Reynolds 알죠? 알죠? pect답 아유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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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떤 시발람이... 쪼팜람이라면 또는 때문에 이게 찡찡님이... 찡찡님... 이미 다 먹었어... 그만해... 놀제 버리지 마 버리지 마 에ㅏㅏㅏㅏㅏㅏ- 막잔 식구 풀게요 식구 걸어야 돼요 풀어야 된다니까 풀었어 이미? 그럼 그거 안 먹어 가린내면 먹어요 가린내면 먹어요 다 먹었네요 겁나 맵다 아니 다 먹었네요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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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뽕 마이크 으응 아휴 아휴 으악 고기 어서 오세요 고기 고기 이거 어디 먹고요 악치마 먹고 안녕하세요 악치마 먹고 악치마 가자 폰 챙겨요 폰 챙겨요 바람막이 챙겨요 바람막이 가자 가져가 바람막이 네가 챙겨주면 안 돼? 내가 챙겨줄게 조심해라 수현 근로 내려갔다 걸어갈까요? 이거 몇 층인데? 2층이요 한 칸 더 내려가야 돼요? 네 이런 시발 코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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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를요?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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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arce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아니 쳐다본다니까 아니 쳐다봐요 사람이 왜 그러세요 진짜 때문에 싸낙이 마시려고 그러세요 진짜 왜 그러시는거에요 짱짱구 33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빨땅 마시려고 그러는거에요 코용소리 끌게요 길이 어디가 이거 형 차에 자고 갈 테니까 내려놓고 가 알았지 차에 자고 간다고? 차에 좀 잘 테니까 가속도가 알아서 형 좀 가려볼게요 내가 일어나서 그냥 집까지 올라가는데 몇 분이 걸린다고 차에서 자고 말이에요 30만원 빌래요? 너무 듣기 싫어요. 제발 쇼터 뻑뻑 좀 해주세요. 너무 듣기가 싫어요.